저는 백신 전문가 아닙니다. 순환기내과이기 때문에 백신 잘 몰라요. 그런데 저도 궁금하거든요. 이 세입 백신 맞아야 돼?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백신이 어떤지 파워 유저 개념으로 여러분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나상훈입니다. 코로나 백신, 갑자기 개발하니까 안전하지 않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죠?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백신을 어떻게 맞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만에 만든 연구가 덜 된 백신, 위험하다, 검증이 안 됐다. 사실 옛날에 우두법, 종두법 해서 소에서 추출한 바이러스를 죽여서 아니면 살아있는 바이러스인데 사람한테 위험하지 않은 소의 바이러스를 살아있는 걸 넣던지 한 게 백신의 원리거든요. 그게 생백신, 사백신이란 뜻이거든요. 걔네들 어디서 키울까요? 사람한테 키울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달걀, 달걀에다가 다 심어가지고 걔네들을 키워요. 키운 바이러스를 집어넣는 게 지금까지의 백신의 원리거든요. 금방 기를 수 있을까요? 절대 기르지 몰라요. 그게 이제 백신의 한계였어요. 그래서 그걸 극복하려고 생백신, 사백신이 아닌 다른 백신이 없을까 연구가 되기 시작한 게 바로 지금 쓰고 있는 mRNA 백신, 그리고 아데노바이러스, 벡털드, 백신 이런 것들이거든요. 자, 아데노바이러스, mRNA, 이건 뭐냐? 바이러스는 결국 DNA든 RNA든 핵상과 껍질만 있고요. 단백질을 못 만들어내거든요. 그게 몸에 들어오면 바이러스의 DNA 혹은 RNA로 단백질을 숙주, 사람한테 만드는 거예요. 혹시 이 바이러스의 단백질 구조를 다 알고 그중에서 병을 일으키지 않지만 항체를 만들어내는 DNA, RNA만 안다면 걔만 집어넣으면 감염 위험성 없이 백신을 만들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60년대부터 있었고요. 근데 핵심 기술이 없었어요. 두 가지 핵심 기술. 새로 생긴 바이러스 감염에 바이러스의 핵산을 빨리 분류해낼 수 있는 기술이 90년대에 없었고요. 두 번째, 그 핵산이 작동할 수 있도록 보관해서 사람 몸에 넣는 방법을 개발을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2000년대 이후로 비로소 핵산 분석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이 돼서 지금은 이번에 코로나처럼 처음 보는 바이러스도 핵산 분석을 몇 주 만에 해내요. 그리고 2010년대 이후에 나노 파티클 기술이 개발되면서 그거를 싸서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리피드 나노 파티클 기술이 개발돼 있죠. 딱 시작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 바이러스로 만든 적이 없으니까 어설픈 거 아니야? 아닙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실 알겠지만 2002년에 사스, 2015년에 메르스랑 똑같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형이거든요. 거의 똑같아요. 그때부터 아데노 바이러스 그리고 mRNA 백신을 생산하려고 거의 완성 직전까지 연구는 했는데 코로나처럼 전 세계에서 번진 게 아니고요. 전 세계에서 1만 명, 3만 명 생기고 말았어요. 다 만들어 놓고 실제 효과가 있는지 쓰지를 못한 거죠. 원리 40년 됐죠. 그리고 만들 수 있는 핵산 기술 20년 됐죠. 코로나 바이러스의 적용화 기술이 사스부터 시작하면 20년 메르스부터 시작해도 6, 7년 이상 탁 준비 다 돼 있었어요. 근데 코로나가 탁 터졌죠. 이 땅 이미 옛날부터 기술은 다 있었고 코로나 핵산으로 만들 준비. 그래서 절대로 급하게 만든 백신 아닙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있는데요. 앞으로 코로나 23, 코로나 28 계속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때는 지금같이 판데믹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생백신 사박신은 원리상 갑자기 대량 생산하는 게 불가능하고 바이러스를 기르는 기간도 있거든요. 한계가 있어서 대응을 못해요. 새로운 백신 기술 뭐가 좋냐? 키울 필요 없어요. 실제 핵산을 저장할 수 있는 원천 기술만 가지고 있고 내가 만들고자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혹은 다른 바이러스의 핵산 시퀀싱만 분석해내면 공장에서 준비하고 있다가 그 핵산만 딱 집어넣으면 대량 생산이 바로 가능해요. 그 핵산을 가지고 있는 나노 파티클이나 아데노바이러스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백신 플랫폼 때문에 알레르기 반응이나 부작용이 생기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누적 접종률이 몇 억 건 되시는 거 아시죠? 이 플랫폼들은 이 코로나 때문에 안정성이 이미 입증이 돼 있기 때문에 다음 코로나 바이러스 혹은 다른 바이러스가 있을 땐 안정적인 mRNA, 안정적인 아데노바이러스 거기다가 집어넣기만 하면 핵산 분석이 된 후에 몇 개월 안에 아마도 대량 생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똑같은 일이 생기면 역시 전세계로 번질 수 있겠지만 다음번 코로나는 지금과 비교가 안 되도록 빨리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적어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아마 충분히 설명드렸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방법을 이해하신다면 앞으로 생기는 새로운 코로나, 다른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두려움은 많이 없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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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